쫓기는 꿈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꿈 중 하나로 그 상징성과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꿈은 대개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쫓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꿈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쫓기는 꿈은 대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압박감, 직장에서의 높은 기대 또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꿈속에서 쫓기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감정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쫓기는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회피하고 있는 문제나 감정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갈등이 꿈속에서 쫓기는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꿈은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쫓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 꿈은 상황이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하며 꿈꾸는 사람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나 불확실성은 쫓기는 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직장, 이사 또는 새로운 관계와 같은 변화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꿈속에서 쫓기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불확실성을 동반할 경우 꿈은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물에게 쫓기는 꿈은 대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쫓는 인물이 친밀한 사람이라면 그와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모르는 인물에게 쫓기는 경우에는 자신이 느끼는 일반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에게 쫓기는 꿈은 자신의 본능이나 감정이 억압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맹수나 무서운 동물에게 쫓기는 경우에는 꿈꾸는 사람이 강한 감정, 두려움 또는 불안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꿈은 억압된 감정을 해소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괴물이나 유령에게 쫓기는 꿈은 종종 과거의 트라우마나 억압된 감정이 꿈속에 나타나는 형태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감정을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상징하며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도망치는 상황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쫓기는 상황에 머무르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쫓기다가 결국 잡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꿈은 때때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감정을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 직장인은 업무에서 큰 압박을 느끼던 시기에 자신이 상사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상사에게 계속해서 업무를 지적당하며 쫓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상징하며, 결국 그는 자신의 업무량을 조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직장에서의 압박감을 덜어내고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여러 번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괴물처럼 느끼는 존재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 괴물은 그녀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에게 과거의 아픔을 직면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상담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다루고 극복하게 되었으며, 쫓기는 꿈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던 시기에 그 상대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그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쫓기고 있었고, 이는 그의 내면에서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나타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관계의 불안을 해결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그는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이 미지의 존재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인식하고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쫓기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대개 불안감, 스트레스, 그리고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나 문제를 나타내며 꿈꾸는 사람이 이러한 요소를 직면해야 한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꿈속에서 쫓기는 상황은 현실에서의 갈등이나 압박감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쫓기는 꿈은 단순히 불안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갈등을 조화롭게 다루기 위한 과정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쫓기는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갈등을 반영하는 매개체로 쫓기는 꿈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상황을 직면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좀비에게 쫓기는 꿈 갑자기 불어난 시체가 커지면서 자신을 쫓아와서 무서워하는 꿈은 흉몸이다. 사업이 어려워져 많은 빚을 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이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릴 징조이다. 개에게 쫓기는 꿈 현실에서의 고통에서 탈출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검은 고양이가 울면서 나를 쫓아오는 꿈 불협고 답답한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되거나 불길한 소문에 휘말리게 될 불길한 꿈이다. 경찰에게 쫓겨 도망다니거나 숨는 꿈 자신의 실측으로 주변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한다. 경찰에게 쫓기다가 잡히는 꿈 만약 미혼 남녀가 꼬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속당하고 싶다는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곰에게 공격당하거나 곰에게 쫓기는 꿈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나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나타내는 꿈이다. 괴한에게 쫓기는 꿈 모처럼 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암시한다. 귀신을 보고 쫓겨 다니는 꿈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징조의 꿈이다.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되거나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 소원 등에 있어 장애가 생겨 어려워질 것을 암시한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쫓는 꿈 소원이나 계획한 일을 급하게 추진하지만 결과는 얻지 못할 것을 암시한다. 누군가에 쫓기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치는 꿈 이 꿈은 현실에서 사업이나 일이 난관에 부딪혀서 생활이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붙잡힐 것에 대해 몹시 불안한 꿈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은 많이 불길한 꿈이다. 사업이 망하거나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이 못하게 될 징조이다. 또한 혼담이 깨지거나 고통과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도둑질을 하고 경찰에게 쫓기는 꿈 자신이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운 상황임을 암시하는 꿈이다. 라이벌에게 쫓기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인 일이나 개에게 차질이 생길 징조이다. 무섭게 느껴지는 동물에게 쫓기는 꿈 추진하던 일이 장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꿈이다. 혹은 주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 무섭게 생긴 남자한테 쫓기는 꿈 미처 해결 못한 일로 인해 심신이 괴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꿈이다. 뱀에게 쫓기는 꿈 현실에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범죄자나 도둑에게 쫓기는 꿈 어떤 일이나 사업 등에 실패하여 차측감 같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을 암시한다. 혹은 소망, 계획한 일, 좋은 기회 등이 사라질 것을 의미한다. 빚에 쫓기는 꿈 누군가에게 진 신세를 갚지 못한 죄책감이 나타난 꿈이다. 사람의 머리나 동물의 머리가 쫓아오는 꿈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 곤란에 빠지거나 진행 중인 일이 심하게 꼬여서 크게 힘들어질 것을 암시한다. 사자에게 쫓기는 꿈 연예계에 종사하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사업에 관련된 일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며 힘든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을 암시한다. 살인을 하고 경찰에게 쫓기는 꿈 매사가 순조롭지 못하거나 온기가 떨어져서 시험 등에 낙방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살인자에게 쫓기는 꿈 이 꿈은 좋지 않은 꿈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이 불완전한 것을 암시한다. 상대방에게 일을 저지르거나 무서워서 쫓기는 꿈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불안 초조 패배 좌졸 등을 체험할 것을 암시한다. 상대방을 죽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자신을 쫓아오는 꿈 이 꿈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을 의미한다. 혹은 해결할 문제나 성사시켜야 할 일이 실패하여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성난수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맞서는 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을 불사르게 될 징조이다. 시간에 쫓기는 꿈 기차 시간에 쫓기는 꿈이나 비행기 시간 등에 쫓기는 꿈은 추진 중인 일이 순조롭지 않은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탑승 시간 등을 놓치지 않고 무사히 탑승을 한 꿈이라면 일이 잘 풀려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아이를 업은 여자에게 쫓기는 꿈 이 꿈은 특히 불길한 꿈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큰 불이 나거나 갑작스런 사고에 주의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꿈이다. 좀비에게 쫓기는 꿈 자신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꿈이다. 혹은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쫓기고 쫓기다가 높은 곳으로 도망치는 꿈 이 꿈은 사업이나 추진 중인기, 학업 등의 권태와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심기일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려주는 꿈이다. 쫓기는 중 옷에 땀이 흥건한 꿈 사업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거나 기력이 쇄해져서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길 징조이다. 더워서 땀을 흘리는 꿈은 질병에 걸리거나 생활이 궁핍해질 것을 의미한다. 쫓기는 중에 이마에 땀을 닦아내는 꿈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력도 회복될 것을 예시한다. 또는 직장이나 단체 등에 대한 추천서를 쓸 일이 생기거나 계약서를 쓸 일이 생길 징조이다. 쫓기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꿈 현재 사업이나 추진 중인기, 계획, 소원 등이 좌절되거나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쫓기다가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한 꿈 재물을 잃게 되거나 어떤 사고로 상처를 입게 될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마에 땀이 맺히거나 땀이 흐르는 꿈은 자신에게는 좋은 꿈이다. 쫓기다가 하늘 높이 날아서 도망치는 꿈 현실에서의 어려운 일을 잘 넘기게 되거나 고민 걱정거리 등을 잘 해결하게 될 것을 예시한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꿈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택시 강도에게 쫓기는 꿈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고생하게 될 징조의 꿈이다. 탱크에게 쫓기는 꿈 권력자나 세력가가 자신을 억압해오거나 연인과의 갈등으로 시비에 휘말릴 징조의 꿈이다.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 호랑이에게 쫓겨서 멀리 도망가는 꿈은 아깝고 아쉬운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자신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이지만 놓쳐버릴 징조의 꿈이다. 또는 좋은 혼처를 놓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호랑이에게 쫓기다가 발을 물리는 꿈 누군가 호랑이만큼의 사나운 사람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올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시비 끝에 자신이 다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황소만큼 큰 돼지가 나를 쫓아오는 꿈 이 꿈은 태몽으로 남자아이를 낳을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